고마워 안녕하세요 전문가들 송영입니다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내 고민을 맡아줘서 송영재 고마워 고마워 내 Sky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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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못하고 아직 출신스러워 전 내가 누가 죽고 있는지 몰라 나의 인간은 예쁘잖아 연애를 생각해 보내자 이제 놀자 연애를 생각해 보내자 자꾸 나이도 그날 밤에 난 매일에 대답했지 전 왜 난 미친이 차가고 눈을 닦았고 그냥 눌렀다 해봤어 고마워 Give me a CV에서 구멍을 받아줬어 어깨도 자신이 나의 좋아 너의 사랑은 이뤄지지 않는 얘기 오케이! 소리 질려! 난 누나만은 예쁘잖아 자꾸 노래기가 날아다 되자 잘 꺼지자 정말 넌 그날에도 그리는 사랑에 너무 많이 가지 정말 아름다운 일이 되자 그려면 조금은 지켜볼 줄 알았는데 고마워 연애를 생각해 보내자 요 놀이기해 주사 구멍을 받아 주사 어깨 cole 지체는 bakayım 지금은 아쉬는iszait 미니란진리 안니 오오오옹옹옹옹옹옹옹옹 좀 시작한다! 수면자! 내 고백을 받아줘서 내 고백을 받아줘서 그대도 자신의 나를 좋아 믿어지지 않는 얘기 고마워 내 고백을 받아줘서 그대도 자신의 나를 좋아 믿어지지 않는 얘기 그대도 자신의 나를 좋아 그대도 자신의 나를 좋아 믿어지지 않는 얘기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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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도 자신의 나를 좋아 믿어지지 않는 얘기 그대도 자신의 나를 좋아 ME SYRE 그대도 자신의 나를 좋아 그대도 저희의 나를 좋아 그대는 자신의 나를 좋아 좀 더 임시하게 지민아 안녕하세요. 저희는 밴드 소련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놀러자면 이렇게 멋진 무대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 번 더 반갑습니다. 많은 참가자분들의 무대 쭉 보시고 응원해 주셨는데 대단하죠? 네!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에 축하 무대로 나와있지만 저도 심사위원석을 다 존경하는 분들 저도 너무 떨리는데 어떻게 여기서 김경호 선배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으셨을지 진짜 대단한 무대들이었던 것 같고 다시 한 번 이 엄청난 무대에 축하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여러분들이 또 같이 소리도 질러주시고 재밌게 즐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저희 한 곡 더 들려드릴 건데 이 곡도 더 빠른 노래인데 더 막 재밌게 볼 수 있으세요? 네! 하나만 알려드릴게요. 지금 너의 나 나 집 이런 게 막 이렇게 동곡이 넘어가고 두 번째 부분에 뭐 먹을래 제가 이렇게 대한복판! 많이 생목으로 하시긴 했는데 제가 뭐 먹을래 배한고파 해볼게요 시작! 뭐 먹을래 배한고파 사다 줄게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거 할 수 있으시겠어요? 네! 뭐 먹을래 배한고파 사다 줄게 괜찮은데 그 다음에 후렴에 제가 이렇게 하면은 옥해발이 외치시면 돼요 지금은 거의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으시지만 노래가 시작되면 아마 자퀴도 모르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할 수 있으시겠죠? 네! 자 그러면은 저희가 빨리 무대를 해야 심사 결과가 나오니까 저희 마지막 한 곡 들려드리고 그럼 이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소란이었고요 다음 곡 이제 나와라 고백 고백해줘 저 질러줘 하여금 해봐 지금 내 손 들어 자라 이 입술만 이제 나와라 고백 ㄴㄴㄴㄴㄴㄴㄴㄴㄴ' ㄴ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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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ㄴ' 지금 뭐해? 아, 씨! ! 택해 갈래? 아, 진짜해! 죽은 통과 위로되는 온 너야 뭐 먹을래? 그냥 오빠 사랑해 줄게 괜찮은데 넌 친구끼리 넌 이렇게 하니 아까부터 말도 쉬고 기만해 너는 못 참아 이제 뭐라고 해 말 못하면 뭐라도 아깝고 고백해줘 자질러줘 말 좀 해봐 미치겠네 슬픔에 눈들고 가슬들고 원아가 좀 관심과 좀 신경쓰여서 미치겠어 이 노래가 끝나보기 전에 이제 나와봐도 돼 나는 사랑해나다 둘이 웃은 사이랑도 그렇잖아 슬픔에 눈들고 가고객 대면하면 내가 먼저 잡을까 고백해줘 자질러줘 말 좀 해봐 미치겠네 슬픔에 눈들고 가슬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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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픔에 눈들고 가슬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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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슬들 진짜 널 고려하는 넌 연주가 되잖아 아무튼 쭉 새겨주면 이건 누굴 나도 오해하잖아 내가 좋아하는 우리의 한 가진 널 알지, 하다, 얌지 스시를 아시아해 너의 한 가지 우리의 한 가지 스페어 등에 대해 고아가 무슨 말이야 우리의 한 가지 운명한 신과 소중한 신경 쓰여서 우리의 한 가지 그가 그날이 정리 이제 나와라고 백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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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